리만 가설 많은 수학자들은 외계인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가장 묻고 싶은 게 리만 가설이라고 한다. 독일의 수학자 힐베르트도 죽은 후 500년 뒤에 깨어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리만 가설이 증명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영국의 수학자 G.H. 하디는 어느 새해 6가지 소망 중 첫 번째로 리만 가설의 증명을 꼽았다. 하디의 절친이었던 리트루드는 리만 가설이 거짓이라고 믿어버려야 삶이 더 편해질 것 같다. 고 말했다.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의 실제 주인공 라마누자는 리만 가설 때문에 심한 복통을 느꼈고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 존 네쉬는 리만 가설을 연구하다 조현병에 걸렸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1995년 앤드루 와일즈에 의해 풀렸고 7가지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인 푸앤 카레의 추측은 2003년 그레고리 펠레만이 해결했다. 하지만 리만 가설은 아직도 난공불락이다. 세계의 많은 수학자들이 지금도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의 기아서 교수도 20년 넘게 오직 이 한 문제만을 풀고 있다. 도대체 리만 가설이 뭘까. 그래서 잠시 리만 가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유클리드, 오일러, 가우스, 리만, 힐베르트, 하디, 라마누잔, 셀베르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수학의 별들이 마치 릴레이를 하듯 소수의 문제에 매달려왔다. 그중에서도 소수의 분포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다. 1792년 마침내 가우스가 소수의 개수를 추측할 수 있는 소수 정리를 제안했다. 소수 정리는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파이 x는 x가 상당히 커지면 로그 x분의 x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가우스는 이렇게 추측했을 뿐 이를 증명할 순 없었다. 가우스의 제자였던 리만은 리만 제타 함수를 도입해 어떠한 가정을 하면 소수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1859년 리만이 발표한 논문에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게 삽입된 이 가정에는 오늘날 덤으로 10억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데 이게 바로 리만 가설이다. 먼저 이제 리만 가설에 대한 워낙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가설을 두 선생님은 어떤 기회에 만났는지 처음 리만 가설을 만났을 때의 계기 이런 걸 갖다가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그 리만 가설을 어떤 계기에 어떤 식으로 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리만 가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건 언젠가는 1989년에 제가 대한수학회 봄 학술 발표회에서 폴리아 위만 예상의 증명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 그 청중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저 김영호 네가 하는 그 내용이 리만 가설하고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집에 와서 리만 가설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첫눈에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아 이건 뭐 도저히 나 같은 미물이 상대할 게 아니구나 그러고 일찌감치 포기했고요. 대신 폴리아가 왜 리만 가설에 접근하는데 폴리아 위만 예상이라든가 뭐 폴리아 폴리아 예상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냥 만나서 조금씩 조금씩 그냥 어깨 너머로 바라보는 그런 위치만 입장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의 30년 전 이야기네요. 아까 그 얼핏 김영호 선생님의 부로부터 리만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다고는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계기인데요. 1997년 봄에 대한수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영원 교수님의 제가 그 톡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20분 강의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후리아 폴리아의 예상에 관한 거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거리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난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프리프린트 김영원 교수님의 프리프린트를 보고 뭔가를 좀 개선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인형이 돼서 후리아 폴리아 컨젝처를 같이 도전하게 됐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김영원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후리아 폴리아 컨젝처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뭐냐 물어봤더니 리만 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욱더 더욱더 후리아 폴리아 예상을 갖다가 매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풀면 이제 리만 가설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풀렸고요. 그리고 이제 8월 한 중순경에 풀렸거든요. 넉 달 만에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풀려서 저는 이제 바로 리만 가설을 도전했습니다. 바로. 혹시 그 문제를 풀면 리만 가설이 한 발 가까이 다가가서 금방 풀 수 있고 더구나 아까 조금 전에 4달 만에 어려운 프리아 폴리아 컨젝처를 풀었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리만 가설도 금방 풀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도 혹시 하셨었나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아스 선생님한테 리만 가설을 한번 풀어보라 이런 권유를 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리만 가설을 해결해 보라는 그런 권유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말린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프리아 폴리아 예상은 1997년 당시에 제가 8년 동안 매달려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걸 여기 기아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넉 달 만에 둘이서 같이 해결한 거죠. 그때 겪은 게 수학자한테 필요한 계산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이런 덕목들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월등하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실 테면 하시라 하는 그런 태도였죠. 네 달 만에 문제 풀고는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신나게 시작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20년 동안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문제를 하더라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그렇다 보면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런 원망의 생각은 김용헌 선생님한테 없으셨었나요? 원망이라뇨?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상상을 못했고요. 저는 곧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상상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원망은커녕 매일 매일 아름다운 순간들이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20년을 한결같이 보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학 연구 내용도 사실은 좀 어렵지만 수학이 도대체 어떻게 연구하는 건지 일반인들은 참 알기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과학자들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앞으로 뭐가 될 거냐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미래 직업군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실험하는 모습이라든가 관측하고 연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구하는지 굉장히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더구나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한 문제를 잡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학의 방법을 포함해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수학 연구를 하시는지 여기 있는 학생들도 여러 명 있는데 아 이렇게 수학하는 거구나 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네. 김용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증명했는지 제가 이제 다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폴리아의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몇 년을 추구한 끝에 이거로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해설적 정수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해설적 정수론은 제가 공부하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폴리아의 방법론을 공부할 때는 김용원 교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가르침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듣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김용원 교수님은 사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설적 정수론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고 쉽게 극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계에 있는 수학자들을 한번 만나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게 모터하시, 후지, 요시다, 이비치, 유틸라, 콘리, 곤넥, 일드림, 골드스톤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라마크리시랑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직관적으로 경험한 리만가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5년도에 제가 박재석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박재석 교수를 만나서 거대한 수학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랜 얘기 끝에 저의 상태를 갖다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박재석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하석 교수님은 리만가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대 수학도 모르면서 그렇게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저한테. 그래서 현대 수학이 뭐냐면 박재석 교수님이 생각하는 현대 수학이란 뭐냐면 대수기화를 바탕으로 이론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랑란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리만가설을 도전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런 거였죠. 그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랑란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리만가설을 증명했다고 인터넷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봤고 저는 반 정도뿐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반 정도뿐이. 그런데 벌써 2008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죠. 11년도 더 지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부터 소외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상심이 컸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랑란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아까가 숄제 교수가 있잖아요. 숄제 교수가 랑란드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들을 썼는데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랑란드 프로그램의 논문들을 최소한 해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지식의 갈증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리만가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수학자 10분, 15분 이상의 이름이 거명되어진 것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하면 그냥 앉아서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일단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갖다 넓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 방법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학자 중에서 본인이 리만가설을 한다고 이렇게 딱 주장하지는 않지만 리만가설이 혹시 내가 하는 거가 리만가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가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예전에는 셀버거 시대에는 리만가설을 도전한다는 말이 굉장히 금기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여러 무브먼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미투 그런 무브먼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리만가설을 한다.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약간 밝히지는 잘 않습니다. 밝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리만가설을 했다는 그런 도전했다는 그런 어떤 심증은 드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는 셀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인터랙션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논의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학은 혼자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어려운 점을 갖다 해결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일 것 같은데 21년 동안 한 번도 다른 한 눈 안 팔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끈기 있게 밀고 나가신 힘, 원동력은 어떤 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건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우스갯설인데 이제 리만가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두 종의 수학자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 종은 뭐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델린 같은 그런 수학자겠죠. 그리고 또 한 종이 있는데 저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격이죠. 성격. 그러니까 그냥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냥 무슨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한다. 내가 노력해서 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리만가설을 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치는 제가 볼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아마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 때문에 할 수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성격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다 하려고 하면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성격이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15년 동안 리만가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거예요. 되게 유력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력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5년을 밀어붙이죠. 그런데 5년을 밀어붙였는데 어느 날 또 안 겁니다. 그 아이디어로 안 된다는 거를. 어느 날 안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진심입니다. 선생님은 뭐 리만가설을 푸는데 특별히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어떤 자질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뭐 그냥 제가 수학자한테 제일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면 끈기. 네. 이제까지는 김영원 선생님 30년 전에 처음으로 리만가설과 관련되어진 연구를 시작하셔서 기아스님 20년 동안 해온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두 패널께서 20년 동안 어떻게 리만가설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계를 좀 되돌려서 1859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160년 전인가요 벌써? 네. 그때 슬라이드에서도 강연에서도 나왔었지만 리만이 리만가설을 갖다가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가우스가 이야기한 소수정리를 갖다가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를 160년 전으로 돌려서 김영원 선생님 맨 처음에 리만이 왜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가우스가 태어난 연도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177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소수정리는 가우스가 예상한 겁니다. 가우스가 언제 예상을 했는가 하면 1792년 무렵에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우스가 몇 살 때일까요? 92 빼기 77 하면 15살 정도 될 때 소수정리를 예상했습니다. 소수정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이액스라고 있습니다. 아까 기아서 선생님 강연 중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그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를 파이액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분자에 두고 그 다음 분모에는 2에서 x까지 로그 t분의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한 것 그걸 분모에 두고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 극한이 1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소수정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정리를 내가 증명하고자 한다면 분모는 0에서 아니면 2에서 x까지 어떤 함수에 적분이 되고 그건 수학적으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는 파이액스 이랬는데 그건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 말하자면 소수정리에 등장하는 그 분수 분수에서 분모는 매우 수학적으로 주어졌는데 분자는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좀 문학적입니다. 리마는 가우스 그 다음 디리클레에 이어서 이제 교팅엔대학의 대표 교수가 됐는데 1859년 그러니까 가우스가 소수정지를 예상한 거로부터 거의 60년이 더 지난 무렵에 주어진 값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베를린 학술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정리에서 그 분자에 있는 좀 문학적으로 표현된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그것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매우 수학적으로 표현한 그것이 바로 1859년 그 논문에서 리만이 한 리만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리만이 쓴 페이퍼가 8쪽짜리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갖다가 8쪽짜리지만 이제 수학 내용을 갖다가 말로 듣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그 리만이 가설을 쓰면서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이야기한 가우스의 정리를 소수의 분포에 대한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설은 증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리만 가설은 왜 어려운가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까지 가장 역사상 유명한 리만 가설이 아니라 악마도 못 푸는 리만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강연에서 들었던 걸 갖다가 좀 되짚어보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리만 가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혹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유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만 가설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학은 크게 나누면 대수와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아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리만 가설은 이 두 개의 속성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해도 너무너무 깊게 들어가도 풀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알아서 또 굉장히 깊게 들어가도 풀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제타함수들이 할아버지 제타함수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타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다 고유의 어떤 수론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다 리만 가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만 가설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접근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그 접근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서 어려운 문제이다. 아까 수학의 분야들도 굉장히 여러 개를 갖다가 보여주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리만 가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서울에 가보지 않은 분이 서울 설명을 더 잘하신다고 저는 그냥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기아서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마 제 머리에 떠오른 그 어떤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데요. 그냥 기아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리만 가설 얘기를 듣고선 이 요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요새를 보면 이 지형의 윗부분에 이제 요새가 있었고 이 경계로 성벽이 쭉 둘러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마사다라는 지형인데요. 보면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갖고 어떻게 접근할 접근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꼭 그 기아서 선생님이 전해주는 리만 가설도 도대체 어디로 접근해야 될지 그 접근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이 요새하고 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서기 70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요새의 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 천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항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군 만 5천명이 2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도 워낙 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로마군은 저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그림의 저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 능선이 있습니다. 이 능선을 뼈대로 해가지고 비탈길을 만들어서 그 비탈길을 따라서 성을 부수는 장비를 밀고 올라가서 끝내 저 요새를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 비탈길 쪽에서 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마 병사들이 이 경로를 따라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이 경로를 훨씬 더 넓혀서 비탈길로 더 판판한 비탈길로 만들어서 즉 성을 공격하는 무거운 장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넓힌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만가설에 대한 제 생각은 당장은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그 접근노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겠지만 충분한 세월이 지나면 저런 유효한 접근노가 사람들 눈에 발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인해전술이라도 써가지고 언젠간 사람이 증명을 하든 발례를 찾든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00년이든 200년이든. 네. 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게 사방이 삥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길로 가야 될지 그 뒷 지름길을 찾고 거기에서 길을 닦을 때까지는 한 번도 부서지지 않은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하 선생님 저 리만가설이라는 게 저렇게 절벽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인다 그러는데 과연 어떠한 수학들이 저 길에 갈 수 있는 길들인지 혹시 공개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뒷길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수학적 도구가 있으신지 저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저거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거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알고 있는 수학자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어려운 이유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들라면 만약에 들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0점을 리만가설은 어차피 0점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뭐 리만가설이 맞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다 2분의 1축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로들이 이렇게 위치를 할 겁니다. 연속한 제로들의 어떤 간격 이 간격이 아까 그 평균 간격이 로고티븐의 2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평균 간격에 비해서 임의로 작아지고 임의로 커지는 그런 연속된 제로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Z 함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Z 함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 0점이 평균에 비해서 임의로 작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제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제어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 뭐 김영원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거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태원제의 어떤 수학적인 이유를 들으려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뭐 160년 되어진 난공불락에 요새 20년 동안 접근해 오셨는데 혹시 여기 있는 학생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갖다가 다 따라듣지는 못할 텐데 다양한 수학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나는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되짚어보면 여러 개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에 정수의 분포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수학하는 저도 사실은 잘 못 따라가는 내용이어서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소 왜 정수인데 1, 2, 3 중에서 정수 중에서 소수를 갖다가 구한 건데 복소수가 나오지? 복소함수가 왜 있지? 그 다음에 김영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소함수가 전공이라 하시는데 왜 도대체 이런 정수로 문제 복소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가는 것도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복소수라는 거를 쓰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예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리만 가설은 또는 그 액수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갯수 그건 산수의 문제지 복소수하고는 거리가 멀어봅니다. 하지만 그 현대수학에서는 그 전혀 엉뚱해 비해는 그 대상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순전한 산수의 문제인데도 산수보다 훨씬 더 고등스러운 연산을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현대수학에서는 왕왕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보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잘 아시다시피 A1, A2는 둘 다 1이고요. 그 다음 항은 A1 더하기 A2 그 다음 항은 그 이전 항 둘의 합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은 적어도 아까 그 파이액스라는 그 함수는 그 자연수의 나누셈까지 연루된 그런 대상이지만 이 피보나치 수열은 그냥 순전히 덧셈에만 연루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그 일반항을 보시면 덧셈보다 좀 복잡한 게 뺄셈 뺄셈보다 복잡한 게 곱셈 곱셈을 여러 번 한 게 거듭제곱인데 심지어 거듭제곱이라는 연산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 자연수의 덧셈에 관련된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루트5라는 무리수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수의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무리수까지도 실수까지도 가는 걸 불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은 현대수학에선 도처에 흔히 일어나는 일 이라는 정도로 그냥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학에서의 난제라는 거가 단순히 그냥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수론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문제가 기하 문제 그 다음 해석 문제 이런 걸로 관련되어졌을 때 중요한 문제고 난제로 남아있고 의미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하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시고 접근하시고 길을 찾아 나가고 계신데 그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 중에 하나는 컴퓨터로 메이플 같은 걸로 제타 펑션을 실제로 그림 그려보시는 그런 일도 하신 것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수학의 새로운 도구죠. 컴퓨터 같은 걸 활용하는 것과 이런 고전적인 문제를 푸는데도 요긴한 건지 필요한 건지 제 생생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였는데요. 제가 몇 년간 추구했던 어떤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컴퓨터로 제가 계산을 해봅니다. 물론 프로그램 만드는 건 잘 몰랐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몇 년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5분도 안 돼서 사실 정확하게 하면 1분 45초일 겁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 컴퓨터는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관을 넣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면 제타함수를 갖다가 미분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거동을 갖다가 알아들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그거 계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타함수가 있는데요. 그거의 어떤 근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근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을 거의 시간을 안 만져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바로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특히 요새는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요. 그걸 갖다가 알려려면 아마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되게 많이 사용했고 컴퓨터가 제 연구를 갖다가 연구력을 갖다가 최소한 10년은 아마 절약을 했을 거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역시 컴퓨터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쓰이지만 수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난제고 난공불락이고 여러 도구를 굉장히 많은 수학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리만가설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집에 가서도 딱 한마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마지막 끝나는 리만가설이란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리만가설이란? 그냥 이 부등식입니다. 파이액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의 개수를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근사값을? 여기서 이제 이 놈이 다름 아닌 X보다 작은 또는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고요. 그런데 사람한테 뭐 한 10은 X가 10이라면 2 3 5 7 그러니까 4가 되겠죠. 하지만 아주 큰 X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람은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이 적분 이 적분은 사람한테 썩 어렵지 않은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참값을 사람이 모르는데 사람은 이것은 참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의 근사값 또는 대체물로서 이거를 쓰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이걸 넘지 못한다는 게 정확히 리만 가설이 되겠습니다. 더 짧게 말씀을 하면 리만 가설은 소수의 개수를 정확히 세는 문제다.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셔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네요. 리만 가설은 소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다. 그럼 리만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서 약간 철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외계 지성체는 리만 가설을 알까 리만 가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질들이 있을지 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두 패널 분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도대체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리만 가설을 갖다가 언제쯤 어떤 이유에서 발견하게 될까 저는 사실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소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수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가지면 수나 소수를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걸 넘어서 리만 가설을 외계 지성체가 존재한다면 어떤 경우에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계 지성체가 있다면 그리고 외계 지성체가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시간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리만 가설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을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 미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죠. 모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점 이런 거죠. 이거를 인식할 거라는 거죠. 술을 인식한 자연수를 인식한다면 배수도 인식할 거고요. 몇 배 두 배 세 배 결국은 소인수분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소인수분해는 결국은 소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소수를 인식을 할 거고요. 그걸 알 거고 그리고 소수의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X까지 했을 때 소수가 많이 빠지거든요. 개수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성체가 세는 거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면 쉽게 리만가설을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연구하다가 결국은 소수를 계속 세는 게 리만가설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세는 기술이 약간 부족하다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제 탐험수를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복소까지 확장을 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만가설을 생각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우스가 생각했듯이 소수라는 게 자연스러운 대상이고 그거가 하나 둘 세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 무한히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할 거고 그렇다면 리만이 제안했던 리만가설과 같은 것들을 아마 유도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좀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외계 생명체라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짠하고 우주선을 타고 나타났다. 그러면 리만가설을 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쪽의 지적능력이 되는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의 수준을 알아야 될 테니까 선생님 그 리만가설을 알면 인간보다 똑똑한 건가요? 혹은 리만가설을 풀었다. 나 풀었어. 이렇게 오면 인간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지적 생명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외계 생명체여이 우리가 본 적도 없고요. 그중에 리만가설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사람들은 그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계 지성체가 있는데 인간하고 어떤 성질을 공유해야 그 지성체들도 리만가설을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우리는 사실 지금 내가 날 생각해도 내가 죽을 거라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지금 62이니까 적어도 40년 안에는 죽지 않겠는가 그 정도 예상은 하면서 삽니다. 뭐 이 중에 젊으신 분들은 정말 더 내가 죽을 거라는 느낌이 안 들 겁니다. 하지만 내가 150살까지는 아무래도 살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쯤 최소한 언제를 넘기지 못할 거라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성질이 있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리만가설이라는 것은 그 파이 x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x가 딱 주어졌을 때 그 파이 x가 나한테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그러고 그 파이 x계의 소수 가운데 쌍동이 소수는 몇 개 있고 세 쌍동이 소수는 몇 개 있고 메르센 소수는 몇 개 있고 그 소수들 둘의 합으로 주어진 짝수가 뭘로 주어지고 그런 게 다 떴다면 그렇다면 리만가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제법 사람처럼 똑똑하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똑똑하다면 리만가설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사람 정도 똑똑하다면 리만가설을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유를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계인이 군대하고 무기를 몰고 지구에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구를 식민 행성으로 삼기 위해서 왔다. 우리에게 협조해라. 그랬다고 하죠. 그럼 제가 만약 지구 대표라면 우주인한테 물어볼 겁니다. 리만가설을 아는가. 그때 우주인이 그거 중요한 문제다. 우린 2000년 전에 풀었고 우린 고등학교 때 그거 증명 배운다. 그랬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희들한테 협조 못한다. 딴 행성 알아봐라. 만약 여기서 작업 버리면 우린 결사항전 할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딴 데로 떠나라. 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2000년이건 뭐건 전에 리만가설을 해결했든 말든 거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날지라도 하여튼 우리와 비교 가능한 범인에 있다는 건데 만약 외계인한테 리만가설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악마처럼 무슨 얘기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라. 그래서 리만제타함수의 모든 비자명회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다라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외계인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관심 없다. 라는 반응이 나왔다면 저라면 당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의원과 환영한다. 100% 협조하겠다. 식민 행성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대신 우리 멸종만 유한시키지 말아달라. 그게 제 의견입니다. 예. 수학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성 우리가 유한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은 무한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무한에 대한 상상력을 가장 압축한 게 역시 수학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유한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대등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무한을 자연스럽게 다루면 인간하고는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한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존재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갑자기 식민지가 되면 좀 슬플 것 같고 아무쪼록 외계생명체하고 처음 만나서 리만 가설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기하석 교수님께서 먼저 푸셔서 우리 리만 가설도 풀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